하와이 휴! 휴지입니다! 자 오늘은 SCP 애니메이션 리액션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배트맨4014님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채널 많이들 놀러 가주세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SCP들이 날뛸까요? 바로 한번 가봅시다! 뿜뿜! 뭐죠? 약간 늪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뭘 잡았습니다 와! 아 이건 뭐 되어온 줄 알았더만 다시 이번엔 무조건 월척이다 지난번에 나왔던 애 또 나오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SCP는 아니고 여기 뭐 자체 캐릭터? 그런건가봐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또 등장한 화론이요 그거 데리고 가도 되는가 맞나? 어? 야! 띠용? I cannot see him 난 그를 볼 수가 없어 뭐죠? 그리고 나 샌드위치가 먹고싶어 흐흐흐 다 다 다 다 다 다잉 메세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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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 안경이지? 뭔소리야 어? 아 이거 그거구나 SCP SCP-966 잠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렇지! 이때 등장하는 괴물들 얘네들이 SCP-966이에요 저게 뭐야? 잠깐만! 한 마리가 아니었어? 한 마리 두 마리 정도까지 괜찮아 뭐야 저거 오메 얘네는 잠을 죽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잠자려고 하면 무슨 짓을 써서라도 오 네.. 잠을 절대 못자게 하는.. 그런 악뚝한 놈들이에요. 어? 아아아아아아!! 요 밤중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아아아아아악!! 음.. 내가 좀 많이 피곤한가 보다. 지로 다시 가자. 이..자식! 이 자식들.. 어디갔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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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야야야 그거! 걔, 걔는 내꺼야! 아 또다시 의문의 초밥팬 아아악! 이 찌블이 진짜 죽겠다! 잡히면 안돼! 응? 넌 또 뭐야? 잇몸, 도둑등장 어.. 얍 하하하하 어.. 아아아아악! 얘 뭐 약간 그.. 물에 많이 약한가 보네? 뭐야! 거북이 돼버렸어! 아아아악! 어? 잠깐만 위험하다! 아니? 우리 유지의 여성분 구해드려야지 엥! 어? 뭐야? 어? 야! 으아아아아악! 여의봉이 아니라 여의빠따네요! 내려내리라!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뭔가 꿈을 꾼듯한 느낌이야 여기 또 왜이래 이거 저번에 내가 구하려고 했던 그 소녀 아하 뭐 사있구나 뭐가 떨어진거야 열쇠? 잠깐만 열쇠면 이거 SCP-860 세이프 등급의 푸른 열쇠입니다 아니 열쇠? 요거 뭐야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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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요 저거 저 문 저 문을 따고 들어가면 뭔가 있다고 합니다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나도 이제 집이 생기는구나 어 거짓 탈출이요 에이 이 Resources 맞습니다 이 SCP-860같은 경우에는 이 문을 따고 들어가면은 다른 차원의 공간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어 으... 여기는... 그 내가 있던 곳이랑 다른데? 어머? 잠깐만 으윽? 여기 뭐야? 쟤 또 뭐... Guatemalan 하다 여기 또 어디야? ㅋ 아까 그놈 어디갔어 잠깐만 일단 들어왔으니까 걸어는 가보자고 분위기가 으스스해가지고 이상해 여기 뭐야 어? 어..엥? 뾰..뾰..뾰.. 이게.. 무슨 뼈지..? 에이 설마 사과..어운 개꿀맛..? 예에 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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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롸. 배고파는데 여기 꽁짜 사과 달달합니다 누가 쫓아가는거죠? 여긴 나만 있던거 아니었어? 으잉? 에잇 뭐야! 커요미 토끼잖아! 깜짝 놀랐네. 와.. 저.. 저놈 뭐죠? 우선은 다리를 건너고! 어? 출구다! 출구! 아오! 에? I saved your life? 뭔 소리야? 에잇? 아! 어케.. 오케이 아.. 지긋지긋한 이 공간도 이제 좀 나가보자. 아 뭐 관광은 요 정도면 충분하지. 얘는 뭘요? 얘는 scp 맞아? 오케이! 탈출 성공! 어어? 인기척이 느껴졌던 거 같은데.. 기분 탓인가.. 어쨌든! 탈출 성공인데? 에잇? 런! 아! 오오오오오오오.. 아... 어... 아휴... 오늘 꿈을 도대체 몇 번 꾸는거야? 여긴 또 어디야? 어? 잠깐만 얘는 알아라 안쪽 고양이 조쉬! 뭐 해봐 아니... 오늘은 뭐 하루종이... 어? 어? 정찰을 알 수 없는 공간에서 그냥 헤매고 있네? 어? 뭐야? 아까부터 약간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기분 탓인가? 나 배고파 거지예요 제발 한 푼만 줍쇼 후원 부탁드립니다 나의 감성을 자극하네 아 응? 그건 바로 너의 목숨을 주워 으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어휴 이 정도만 못 자취하겠지? 잠깐만 아까 걔는 그거 아닙니까? SHP-106 올드맨 아 이 자식 여기서 나오네 이 불쌍한 이 거지에게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너의 목숨을 말이야 잠깐만 이거 올드맨한테 잡히면 이상한 공간을 끌려가거든요 어머 막다른 공간이야 절벽이다 아 맞아 얘 텔레포트도 할 수 있었나? 아 맞아 텔레포트도 할 수 있지 어딜 갈라고 안돼 잠깐만 야 아이고 그냥 언덕이었네 괜찮아 괜찮아 도망쳐 어유 이렇게 어이없게 붙잡혀서 사망인가요 그가 온다 그가 온다 설마 올드맨의 공간으로 끌려갔나요 와 맞네 어떡해요 올드맨의 아지트로 끌려왔습니다 제가 아니 이거는 내 돈 아니야 에이 가만있어봐 뭐라고 써져있는거야 난 거지가 아니야 아 진짜 결국 원하는 건 나의 목숨 목숨을 기부하세요 목숨을 바치세요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무한의 공간에 갇혀버렸거든 나 얼굴 봤어 일단 튀어 여기 또 뭐야 그냥 죽이고 뼈가 오면 빨리 죽여 다시 이제 그 공간 바깥으로 튀어나왔네요 튀어나오겠는데 여기 또 다른 곳인 것 같은데 뭐야 여기 또 우와아 아니었어 그 공간 그대로 갇혀있습니다 저는 온갖 괴수들이 파치고 다니는 올드맨의 공간 오마이 갓 이제 진짜 죽은 것 같아요 안녕하십시오 와 왔다 SCP-106 올드맨 등장 당신은 누구세요? 뭐야 아 누가 구해줬나보네 어림도 없어 나한테 왜이래 진짜 이리와 아야 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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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아우 오케이 이렇게 해서 SCP-106 폭포 성공 안녕!